뭐, 나아주! 야, 이쁘네 카레가 찍을래요 맛있어? 선배가 나한테 얘기하는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빠가, 아름다운 밥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네 나아주가 외모에 왔어요 외모에 왔어요 조금 시간을 잃어내려고 해요 아빠, 뭘 만들어내려고 해요? 맛있게 만들어내려고 해요 뭘 하면嬉しい?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만들어내려고 해요 기다려주세요 아빠, 나이 쇠할거에요 아빠, 아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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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가 나나랑 나나엄마를 위해서 냉면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육인분을 먹을거니까 육인분을 해동시켜줍니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가지고 무서워요 무서워 이렇게 하는거 맞나? 난 모르는데 오이는 끝났고 짧은 달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까지죠? 왜 이렇게 안까지 이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진짜 그래서 면을 불러가지고요 면을 불러서 이거 잘못했나? 이상한데? 아직 딱딱한데? 좀 더 말랑말랑할 때까지 가려보자 아직도 딱딱하네요 근데 면이 말랑말랑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다 익었어요 지금 여기 위에 어떻게 해야되나? 아 아 열일 너무 못해요 진짜 우와 대박 불고기도 완성되었구요 어우 이쁘네 자 계란도 넣어줄게요 아 사실 아빠가 만들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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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최고 어 왔어 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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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잔다 진짜 맛있어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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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해백냉면이라는 곳에서 저희한테 냉면을 보내주셔서 한번 맛있게 먹고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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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냄새가 아름다 잔다 이 냄새가 정말 브루고기도 냄새가 브루고기도 브루고기도 세트로 브루고기도 세트로 세트로 여기 보면 브루고기랑 만두 그리고 왕교자 만두도 보내주셨고 예 이거 엄청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청소기니까 괜찮잖아 이따가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왜왜왜왜? 안나가 피샤매 응 이 냉면의 종류가 3가지가 적혀있는데 본드레 시나물 그리고 곰치 라고 하는 엄마가 부추줄 이거 냉면이고 건강에 되게 좋은 냉면이고 설치 걱정도 안해도 되고 엄마는 나는 아이돌을 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서 아빠는 사육이 느껴져요 응, 맛있어 이 사육이 이 사육이 내가 정리할 수 있어 내가 정리할 수 있어 뭔가 사육이 부족해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응 나 좀 실패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감사합니다 아빠가 만들 수 있어 내가 만들 수 있어 아빠가 만들 수 있어 여기 냉면이 진짜 진짜 만들 수 있어 아빠가 만들 수 있어 응 지금 뭐였으면 좋겠고요 응 이 면면이 좋아! 엄청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강원도가 시골이잖아! 응 응! 강원도 지역에 태백구 전분 함량이 높아서 다른 면보다 좀 더 쫄깃쫄깃하고 부드러워 고기하고 찰떡이 좋아! 약불러워졌어! 이 그 나라의 고기의 식품이다! 이 향이 좋은 것 같아! 이 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 향이 잘 어울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색깔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그리고! 약수는 사명사골 진짜 맛있는데 먹으면 맛있는데 지금 만에의 맛은 완전히 다르다 차가운 맛은 더 맛있어 일본에도 냉면이 있어? 아니요! 나는 일본에 사는 동안 냉면을 본 적이 없거든 내가 길게 사는 건 아니고 3,4년 살았는데 이래서는 냉면이 있어 나는 냉면을 단단하고 있죠 무슨 말이야? 한국에서 냉면이 있어 한국에서 냉면이 있어 나는 처음에 직업자로 직업을 위해 직업을 위한 직업자였는데 지금 면을 보고 싶어 15살인가? 내가 처음에 직업자였는데 팝이버섯 파가 뭐였지? 아... 일본에 일어났는데 일본에 일어났는데 아니, 이게 뭐지? 너가 끝끝끝끝 그래서 내가 초밥집을 그만 두고 초밥 초밥 말고 요리사라내자 이게 미슐랭 미슐랭 여기 거기에 소개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사장이랑 직접 만나가지고 일단 이렇게 아름다운 미세를 가지고 파이팅! 빨리 왔어! 아, 같이 찍고나세요! 그래서 이영 네모 좀 멀었어, 거기가 집에서 좀 멀었단 말이야 됐어?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어, 사장이 내가 차가 필요해 응! 나 가장 먹진 않잖아 응 난 소금을 잘 먹게 렌즈 아니면 되게 좋은 차가 많은데 아, 렌즈? 렌즈, BSW 이런 거 결제차, 고급차 이런 식으로 그걸 포크로 세야 되거든 과연 무슨 차일까? 내일 가지러 오래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찍을거야 응 그리고 그 다음 그 차에 그 차에 찍을거야 그 차에 찍을거야 그 차에 찍을거야 그 차에 찍을거야 집에 집에서 인사하고 그 차에 타려고 하니까 응 차가 한 대가 또 와 뒤에서 이상한 차가 한 대가 이상한 차가 한 대가 맨날 수고해 다사선하고 웃긴다 어? 어? 그래따야? 아는 벤츠 じゃなくて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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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아 아 아 아 아 일자 아 잘 가야 2년만에 아 아 응 아, 오늘 아침에 왔다 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죽겠네, 이제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왔습니다. 아침에 잔 또 있대. 한 8시 됐어. 이제 끝나지? 왜 안 끝나지, 소모님? 그치? 그 선배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했어. 많이 먹어왔대. 고고님 하였다가... 이상해지는 애가 말할 거야. 그런거는 선생님이 말하는거에요? 응 응 응 아프지 않았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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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않았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응 아프지 않았을까? 아프지 않았을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 ㅋㅋㅋㅋ 아프지않을 기대해 주세요 이번엔 봄비큐을 먹다가 이거 먹으면 좋겠네 아프리카 와 다봉국이야? 여러분 보세요 밥을 먹은 거 같아요 나도 같이 먹긴 했어요 나도 같이 먹었는데 역시 청소기! 역시 청소기! 역시 청소기! 와... 다행이다! 야! 왜 그래!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다! 너무 잘 쳤다! 여기 있고, 방울이 Had niinwać! 어묵들은 아이스크림 나아.. 너무 잘 쳤다! 아하... 아이고... 고마워... 고마워... 아아아... 本当に? わぁ! でもパパが料理を作ってくれるということで ケイベクサンチェネンミョンを使って 料理を作ってくれて美味しくいただきました! イエーイ! 簡単だった? もう簡単だ 簡単! 怖い怖い怖い 怖い人がいるよ 普通におすすめなので ぜひぜひ皆さんも食べてみてください! 食べてねー! この動画で良かったらいいでしたねー! この動画で良かったらいいでしたねー! バイバーイ! 終わり もうパ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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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パパ!